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테스트할 제품은 레이저 카이라X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3.5mm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제품으로 사실상 색상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폴라 패턴은 단일지향이라고 하는데 주변 소음을 어느 정도로 수음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클릭 소리입니다. 테스트해 중입니다. 테스트해 중입니다. 다음은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해 중입니다. 마이크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소리를 크게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명료하게 전달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음과 목소리 사이에 거리감이 있어서 실사용 시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변 소음이 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디스코드와 같은 서드 파티 프로그램으로 보완하여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날아가 19 22